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외압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성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시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지난 2년을 보더라도 나경훈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했을 듯 주저앉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소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개입했고 또 그 당시에 비서실장도 개입했고 그럼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것은 대통령 여러분들 의중이 반영된 행동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를 사태시킬 때도 굉장히 무리수를 뒀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대통령실이 큰 역할을 했고 그 당시는 뭐 정무수성인 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고 특히 권력의 정점에 서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나 적법성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사태도 볼 때는 야당이 이름 주장하는 것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적법한 절차를 겪었느냐는 문제는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공수처의 vip 경로술 대질신문 여기 보시게 되면 vip 경로술에 시작된 외압 의혹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인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한겨레의 오연선 기자인데 어쨌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기 때문에 그냥 팩트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최상병 사망사건 두 번째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내 은폐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민 직권낭령과 관련된 불법행위 뭐 이거는 다 쉽게 여러분들 그냥 피의자나 참군인들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다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의 외압 의혹은 수사 대상 2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외압을 행사하느냐 안 했냐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vip 경로설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의혹이고 지난해 7월 31일 날 오전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면서 경로했다는 게 얼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역에 대해서는 조사단장이 이 건에 대해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의 여러분들이 이첩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자기의 여러분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죠 의견을 피력하는 것하고 그 의견을 여러분들 피력하는 의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외압으로 표장해가지고 밑에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의견을 피력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은 특히 이제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지시가 실제 했는지 실제 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돼서 신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은 지금 밝혀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종섭 전 장관이 움직이게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느냐라는 문제가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이게 이제 정치적 쟁점화가 돼가지고 어쨌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까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를 다루는 걸 보게 되면 제가 좀 상당히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일을 이렇게 거칠게 처리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여러분들 뭐죠 다른 것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전히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 기사 가운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지워버린 겁니다 군사경찰직무법 등을 보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소관 군사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이 있을 뿐이고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개입할 권한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군사경찰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름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의과대학 정원학대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렇게 한국의 톱자리에 있는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학법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나 비중을 두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려는 과정에서 또 불똥이 딴 데로 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은 대력 측은 이종섭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지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은 그동안 제임 2년 동안은 좀 권리기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있는 동안에 나경원 씨나 김기현 여름 당대표를 꿇어 앉히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면 무리수가 많았죠 그런 부분이 혹시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법적인 문제는 제가 상시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대통령께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느냐 그리고 또 이 의견을 피력했지만 외압과 관련 부분에 전혀 관여가 된 바가 없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